네, 반갑습니다. MBN 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일단 오늘 리뷰부터 먼저 하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더욱더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이제 생쇼에서도 펩트론과 인베티지 랩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 상태였었는데 오늘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면서 현재 지금 2만 1000원 부근대까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에서 오늘만 한 14%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인베티지 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만 치료제, 특히 국내 탑티어 기업과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방금 전에 국내 유한양행과 함께 이제 제2의 위고비를 상업화하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와주면서 강한 또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양행과 함께 사실상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관련해서 제형 변경을 본격적으로 나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글로벌 제압바이오 업체들과의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사실 이제 노보디스크 또 일레알 릴리뿐만 아니라 얀쉔이라든지 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글로벌 제압바이오 업체들이 잇따라서 올해부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베트지 랩이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면서 이번 달 최고가 종목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제가 이제 흥아해운이라는 종목도 좀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흥아해운이라는 종목을 이제 편입하고 바로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제가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18%에서 말씀드려서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한 10% 정도의 수익은 나오긴 했지만 오늘 바로 이제 조정이 나왔죠. 이게 사실 테마주의 한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제 개별주 테마주 한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사실상 중동발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이제 해운주의 가장 대표적인 흥아해운을 가져왔는데 사실 이란의 어떤 폭탄 테러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떤 소행일 것이다 라는 우려감 때문에 중동발 전쟁 리스크가 더욱더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IS에서 자기의 어떤 이제 배우라 자기가 배우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중동발 전쟁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약간의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오늘 뭐 유가라든지 또 해운 관련 종목들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다만 이 중동발 이제는 그 긴장감 또 그리고 이제는 정세 불안감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매수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편입할 종목은 오늘 생생 한마디로 이제 XR 시장이 저는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이제 올해 또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또 이제 공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애플이 9년 만에 새롭게 디바이스 새로운 디바이스를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고 특히 상반기에 또 이제 단기 주도 섹터로 시장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 오늘 XR 관련된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매수과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종목명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매수과는요. 9830원이고요. 스코넥이라는 종목을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2002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이 AI,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또 가상현실 또 그리고 증간현실 또 그리고 XR 관련된 게임을 또 개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XR 관련해서 또 이제 교육 또 훈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올해 2024년도에 XR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개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또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과 또 이제 XR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퀄컴과 굴과 함께 삼각 동맹을 만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도스 사업을 원래 된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던 사업을 레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는 결국에 삼성 또한 애플의 비전 프로의 대한마로 플렉스 매직 관련돼서 미국에 특허 출원을 했었고 결국에 이제 XR 관련된 기기 경쟁이 올해 상반기에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R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관련된 교육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해왔던 스코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탑빛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자세한 내용은 가져온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코텍이 조금 특이한 점이 2015년도에 이제 삼성전자와 협업을 해서 국내 최초로 VR 또 가상현실 관련된 게임 모탈 블리치를 출시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소니 그리고 KT 또 경찰청 또 산업부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다수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상 이제 XR 기기의 가장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메타 플랫폼의 메타 커스트에도 퀘스트에도 스코넥의 게임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메타 퀘스트 스토어에 스트라이크 러시라는 XR 게임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올해부터 또 이제 XR 기기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메타 퀘스트 3의 또 스코넥의 핵심 게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메타 퀘스트 3 같은 경우는 최근에 판매량이 또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애플의 또 비전 프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인 SR 기기의 어떤 경쟁이 심화되고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는 해가 저는 2024년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뭐 스코넥 같은 경우는 이번에 CES 행사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AI 등에 업은 XR이 앞으로의 세상을 확 바꿀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나이엔틱 사부로 총괄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나이엔틱이 어디냐면 포켓몬고라고 게임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고요. 사실상 이제 가장 흥행을 했던 증강형실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울산이라든지 속초 지역에 포켓몬이 출현했다고 하면은 사고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휴대품만 보면서 앞을 걸었기 때문에 바다에 빠진 사례도 있고 부적용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사실상 이제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이 증강현실 관련해서 가장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또는 글로벌 국가들에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거를 개발한 기업이 나이엔틱이고요. 그걸 총괄하는 분의 매일경제 단독 인터뷰에서 앞으로 CES 행사를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는 AI로 인해서 또 XOR과 또 그리고 공간 컴퓨터 사업이 더욱 대중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년이 2024년도가 사실상 XR 관련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XR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콘텐츠 개발자들이 또 이제 다음 자리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와 메타 퀘스트 3에 이제부터 최근 들어서 이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이 두 기기의 새로운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그리고 이제 콘텐츠가 계속해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XR 관련된 게임이 본격적으로 출시된다고 했을 때 이미 스코넥 같은 경우는 메타 퀘스트의 핵심 게임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사실 전이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비전 프로가 원래는 2월 달에 출시 기대감이 높았었잖아요. 그런데 잘하면 이번 달 1월 27일 날 비전 프로가 미국부터 판매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 뉴스가 묻히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인 비전 프로가 출시된다고 했을 때는 삼성 또한 서두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 프로와 삼성의 플러스 플렉스 매직 간의 어떤 주도권 경쟁 모바일을 넘어서서 사실상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이 9년 만에 내놓는 새로운 폼팩터 디바이스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저는 또 뜨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판매량에 말해줄 텐데 지금 가격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비전 프로 2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200만 원대 제품을 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올해 우리가 XR 기기 또 그리고 MR 헤드셋 관련 종목들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오늘 스코넥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모두 말씀하셨지만 지수가 조정이 있지만 지금 개별 종목들의 순환과 또 바닷건에 머무르고 있는 머물렀던 그런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좀 가벼운 종목들 예를 들면 애플이 생산하는 제품의 메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역시 스마트폰인데 그쪽과 관련된 아이템의 관련 종목들은 모멘텀을 잡아가기 어렵지만 애플이 생산하고 있는 작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이나 XR이나 또 이것이 인공지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섹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좀 미래 성장 산업이면서 이 크기 자체, 시가 초기 자체가 크지는 않고 지수와 무관한 그런 종목들의 발굴이나 순환 상승이 계속될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XR 기기 관련된 종목으로는 라온텍이 있고요. 선입 시스템이라든지 또 기판을 공급하는 뉴프렉스 같은 종목들이 가장 대표가 되는 비전 프로 또 그리고 삼성의 XR 기기 최대 수혜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이게 XR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의 비전 프로와 또 그리고 최근에 메타 플랫폼의 메타 퀘스트 3가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스코넥 같은 XR 게임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저는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최근에 게임 개발자, 콘텐츠 개발자들도 이제는 관련해서 메타 퀘스트 3와 또 비전 프로에 관련된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 시작했고 또 관련된 게임들의 콘텐츠를 이제 막 출시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먼저 선점했던 스코넥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삼성과도 이미 2015년부터 VR 게임 관련된 협약을 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삼성의 어떤 XR 시장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또 스코넥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개별적인 이슈로도 가져왔습니다. 1차 이제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요. 스코넥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현재까지 9,740원인데 1만 700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만 5천 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라인대는 7천 원 라인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